건설 안전기술입니다. 여러분 우선 볼 때 이것이 꽉 차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항상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건설 안전기술은 종합장이다. 정말 첫 번째 강부터 조금이라도 부족했다며 여기서 모든 것을 채우고자 하는 장이 바로 건설 안전기술입니다. 이 건설 안전기술은 교재상 여섯 번째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섯 번째 편은요. 우리 쭉 보시면 출제 비중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울을 가더라도 돌아서 가든지 또는 지름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기만 가면 되냐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울을 갈 때 정상적으로 가급적 바른 길로 가급적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가야 된다. 돌아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출제 비중에 따른 기준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실제 비중에 따른 기준표를 보기 전에요. 과연 출제 기준이라든지 NCS 기준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렇게 일곱 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마도 이 출제 기준표를 만드시는 분들도 아마도 행운을 주기 위한 일곱 번째 장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항상 생각 자체도 합격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말의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합격이 된다는 거지 불합격된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합격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합격이 되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건설 공사의 안전의 기회입니다. 공사를 하던데 중요한 건 어떻게 두 개의 주어가 나오면 건설 공사와 안전입니다. 건설 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을 해야 된다. 결론은 공사가 주어된다면 다시 이건 어떻게 목적이 될 수 있죠. 우리의 결론은 뭐요? 안전입니다. 두 번째 장은요. 건설 공부 및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라는 것이 워낙 강범위하니까 이 장비 자체를 기계라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 기준상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중 및 해체 공사의 안전이에요. 원래 양중이라는 것은 양쪽으로 물건을 들거나 너리거나 하는 거예요. 양쪽이에요. 그래서 양수 손으로 두 가지 손으로 양수 양쪽 손으로 말해요. 양중 근데 사실은 우리 양중인데 우리는 양중기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양중기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우리 꼭 알아야 될 다섯 가지 법적 기준입니다. 특히 이 여섯 번째 편의 건설 안전 기술은요. 대부분 90% 이상이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 이 책을 쓸 때는 좌우 날개의 건설 안전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두었고 실제 본문에는 학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할 때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해서 엄청난 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해체입니다. 해체 공사의 안전입니다. 그럼 실제 양중과 해체 공사 역시 목적은 뭐죠? 안전입니다. 두 개의 주어가 있어요. 양중기와 해체 공사에 대한 안전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실 이쪽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우리는 문제는 뭡니까? 이런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해를 발생하는데 재해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안전대책이죠. 그래서 건설재해 대책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설 가시설물 설치 기준입니다. 우리는 건설에 대해서도요. 실제 본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가시설물에 필요 없는 공사를 해야 돼요. 본공사가 완전히 시작되면 이 가시설물을 어떻게? 안전시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본공사까지 다 끝나면 중공공사가 떨어지면 우리 가시설물을 철거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건설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건설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에 할 때 공사에 대한 안전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는 구조물 공사 안전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역시 운반이나 하역 자금을 할 때도 역시 우리는 안전입니다. 역시 이 내용은 일장부터 일곱 개장 모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몇 퍼센트? 90%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비중을 보면 전체는 100%로 할 때 공사 안전의 계획에 대해서는요. 사실 3% 정도예요. 3% 그 다음에 공급 및 장비에 대해서는 한 10%죠. 그럼 우리는 20문제 중에 10%라니까 얼마가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양중 및 해체공사의 안전의 한 20% 그럼 여기 얼마야? 한 4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재혐의 대책이 사실 27%라 그러는데요. 거의 한 30%에서 35% 때로는 많이 나면 40%까지도 비중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무려 몇 퍼센트냐 그러면 40%니까 8문제 가까이 나오죠. 그 사실은 이쪽이 가지 않더라도 이쪽만 해도 벌써 우리는 어떻게 합격권에 들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시험은 몇 문제? 20문제 중에 12문제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이 분야는 종합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20문제 중에 반드시 20문제를 맞출 수 있게 하겠다. 제가 하겠다는 것은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입니다. 특히 이 종합장 건설안전기술편을 잘해야만이 실기시험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한 2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반 하역 작업에는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구정물 공사안전에 대해서도 역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00% 20문제가 나오는데 이 비중표는요. 여러분 시험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약간의 항상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양중과 건설재해 대책만 잘하셔도 60점 맞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로 하는 이유는 반드시 여러분을 어떻게 100점으로 안내하는 바로 비중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건설공사 안전개요입니다. 쉽게 말해 개요예요. 개요. 이 개요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하겠습니다. 공사는 이렇습니다. 그러죠. 공사죠. 그래서 중점학습 대형을 보면요. 건설공사에서 있어서 가설입니다. 가설공사는 뭐라고 했어요? 건설공사의 시작이 모든 기준점이 되는 시작 부분이죠. 또 최초의 작업이다. 그럼 앞에서 한 내용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사에 있어서 가설공사는 시작이고 최초 작업이다 그러면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하면 바로 이런 것이 최초다 시작할 때는 우리는 pH 기법을 적용한다. 시스템 안전기법 이런 걸 빨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진짜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시설이라든지 설비로 공사가 완료되면 해체, 철거, 정리하는 임시적인 공사를 모두 바로 이게 가설공사. 여기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만큼 가설공사가 중요하다. 왜? 가설공사 잘못해서 이래서 뭐가 난다? 사고 발생하는 거죠. 건설사고는요. 바로 뭐냐 하면 임시적인 이런 공사에서 사고 발생해요. 왜? 임시로 하니까 완전하게 하지 않잖아요. 대충적으로 하는 거야. 계략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간결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가설구조면은요. 건물도 가설건물이 있어요. 이 가설건물은 어때요?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법적 구석이 없어요.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건물, 비계, 지보공, 가설통로, 울타리 등이 있으면 강의적인 넓은 의미에서는요. 토합. 뭐예요? 흙의 압력이에요. 흙에. 흙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우선 붕괴를 가지고 무너짐이라고 그래요. 무너진 현상이 나오죠. 뭐로 인해서? 흙의 압력으로 또 물의 압력. 대단하죠. 우리 이 집안 밑에 땅의 밑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 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수압입니다. 물의 압력이죠. 그뿐 아닙니다. 흙마귀, 동발리 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건설공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알아야 돼.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입니다. 이게 바로 건설안전의 3요소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비계의 3요소 또는 거풀집의 3요소 모든 것에 들어간이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가설공사의 3요소는 뭐냐 그러면 역시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이다.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실제 안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면서도 작업을 하되 뭐가 해야 돼? 경제가 있어야 돼. 우리는 반드시 안전관리론에서 뭐해? 경제, 돈이 안 되는 공사는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분이요. 믿지도 장사한다. 그런 것은 혹시 있을 수 있거나 거의 믿지면 어떡해.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부도가 나는데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건설공사에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뭔 검토가 필요해야 돼?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시험에 출제가 되는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몇 가지냐 그러면 다섯 가지. 이것은 반드시 우리 현재 출제 기준에 맞게 서술된 내용입니다. 지필한 내용입니다. 또 이 출제 기준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뭐냐 하면 반드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요. 제가 다섯 개 강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정계획 및 안전성 검사가 일강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이잖아요. 공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안의 안전성. 쉽게 말하면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서 있는데도 땅이 꺼질 거라는 건 상상도 안 했는데 꺼지나 안 꺼지나 바로 그런 게 땅이 무너짐. 땅이 붕괴 현상이라죠. 이런 건 아주 집안의 안전성이죠. 그 다음에 공사계획할 때요. 역시 안전성이 필요하고요. 넷째,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건설재료뿐만 아니고 모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해위험 재료가 있어요. 이게 건설재료의 취급 및 안전성 검소입니다. 이 안전성 검토로 가지고 다른 말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부분만 달아라고 출제기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요? 우리는 바로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공사 특히 건설안전기술편을 가지고 우리는 종합장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공정계획 및 안전성 심사라고 했습니다. 공정계획과 안전성에는 어떻게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되죠. 안전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법에도 어떻게 좌측과 우측이 치우쳐지면 되나는데 안됩니다. 반드시 공정은 좌우측이 어떻게 치우쳐짐이 없이 하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공정이라 그러죠. 그렇다면 건설재해방대책이요. 우리는 건설을 하는 데는 건설공사를 하다가 뭐가 발생해? 재해가 발생한다. 재해는요. 인간은 어떻게 불안전한 행동과 물건의 불안전한 상태를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주고 또는 물질에 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재해라 그래요. 이런 걸 예방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예방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안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전이라는 말 자체는 위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걸 뭐냐 이런 걸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안전관리라 그러죠. 바로 건설재해방대책을 하겠다. 그럼 건설재해방대책을 하는 데는 예방을 하자 뭘 알아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재해를 알아야 돼. 와 재해라 뭐 이런 거야. 그래 대표적인 재해는 바로 산업 법적인 산업재해도 있었고 일반적인 재해도 있어요. 그럼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로 인해 인명과 재산와 손실을 재해라 그랬어. 또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용어의 제2에 산업재해라 그러는 반드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업무와 관련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상해를 입는 걸 가지고 또 그 가지 뭐라고 산업재해라 그랬어요. 이런 한마디로 건설공사에는요 약 8가지의 재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많게 되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6, 8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재해의 특징은요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에요. 표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는 뭐 그렇잖아요. 또 그뿐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또 틀리죠.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바람이 불거나 이런 데 다 틀리. 이게 모든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재해가 발생한다. 두 번째요 작업 자체가 위험해요. 왜 높은 데서 올라가야 돼요. 또는 어떻게 땅도 파야 됩니다. 또는 공중작업을 해야 돼요. 공중작업 이런 것이 많고 또는 지하작업 특히 이런 것 그리고 작업 자체에요 위험성이 있다고 또 공사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가설공사를 많이 하게 돼 있죠. 본공사 전에 그럼 세 번째입니다. 공사계획이요. 유무성이 이거는 뭐냐 그러면 계약 자체가요 때로는 진짜도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 유무성이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유동성입니다. 또는 물론 작업자의 유동성 왜 그러냐 하면 건설회사는요 엄청 규모가 큰데 실제 본사 또는 어떻게 도금업체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공사에 일하시는 분이요 상당히 어떻게 본회사 본청 뭐 하청 이렇게도 구분하지만 어쨌든 유동성이 이 집 저 집으로 자꾸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현재는요 또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고 외국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특히 건설공사에는 근로자의 유동성이 건설공사의 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옮기다 보면 고용이 어떻게 불안정합니다. 안정하지는 못하겠죠. 우리는 뭐예요 안전인데 안정하지를 못하면 되겠어요. 항상 불안정합니다. 또는 건설공사는요 빨리 해야 되고 또는 더 좋게 해야 되고 품질이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신공법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동일하지만 특히 건설공사는 신공법이 계속 필요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사람은 또는 근로자나 작업자나 뭘 익혀야 돼? 신기술을 익혀야 돼. 거기에 대한 안전기술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하는데요.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사실은 어떻습니까? 안전대책을 100% 한다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려운 게 사실. 그래서 가급적 이제는 로봇을 활용할 수 있으면 로봇을 활용해야 되고 자동화할 수 있으면 자동화해야 돼. 그러나 그런 것이 건설연장이 되나 안 돼. 왜? 가설공사가 우선 들어가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첫째는 항상 재해라고 하면 불완전의 행동과 불완전의 상태. 그래서 인간의 조심이 왜? 인간으로 인해가 몇 퍼센트? 88%의 재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여기도 아 3위를 빨리 해야 되는데 무슨 대책을 한다면요. 항상 3위가 필요하다. 왜? 교육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안전에도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교육과 기술을 잘해야 된다. 안전관리자의 어떻게? 관리라든지 동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거가 3위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요.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 우리 안전하는 목적이요. 근본 목적은 이거예요 사실.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건설회사에도 안전의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의식이 달라야 된다. 그래서 의식교육이 중요하죠. 그 다음요. 이게 이제 하도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청 하청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요사에는 가족회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도급을 자꾸 주면 안 되는데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알아둘 게 있어요. 건설공사의 재해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근본적인 건설재해 방지대책 우리 근본이라는 말은 뭐예요? 뿌리근 자라고 써요. 뿌리. 뿌리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설재해 방지대책이 있다. 그래서 저거 항상 방지는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것이 3위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때부터 또는 적산할 때부터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근본적인 건설재해 방지대책 또는 설계 적산 등의 안전대책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다섯 가지는요. 공기입니다. 공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설공사를 완전히 해냈냐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공기 공정입니다. 이 공기 동안 반드시 작업을 할 때 공정한 작업을 해야 되고 반드시 또 어떻게 빨리빨리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적정하게 해야 돼요. 적정하게 이런 것이 바로 건설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보건 경비의 적정기준을 설정해야 돼요. 안전보건 하는데요. 돈을 아끼기 위하여 대표적인 게 바로 오죽하면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산기준까지 만들어져 있겠어요. 반드시 안전보건 경비의 적정성 기준 설정을 해야 돼요. 또 시공업자에 어떻게 적정한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축주가요 잘하려고 해도 시공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요. 근본적으로 그 근본이잖아. 정말 근본적으로 안전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도국 계약을 적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A하고 계약했으면 A가 A가 공사를 해야 돼 B에 또 줘 B가 또 C에 줘 이런 거 하면 되나 안 되나 하지 말라는 건데도 계속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데 그것도 적정하게 해야 된다. 적정. 설계사 또는 설계자 적산 담당 기술사 또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설재의 긴본대책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우리 건설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가장 기본적이게 왜 척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서 하나를 알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가설공사 그런데 가설공사 가설공사는요 직접 가설비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직접 빼고는 어떻게 우리 간접이 아니고 공통 가설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가설비라는 건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공사비를 직접 가설비라고 하는데 이거는 야 몇 가지가 있냐 하면 여섯 가지 포함이 있는데 규준틀 비계 및 발판 먹매김 건축물 보양설비 양중 운반 타설설비 안전시설 중 낙하물 방지망 등 이걸 가지고 알아들을 게 있어요. 여기서 방지망 이래 나오면 아 이거는 어떻게 물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시설 이 여섯 가지 우리는 직접 가설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참고사항들이지만 필요한 건 흙의 달립구조 흙의 모양으로 흙이 이렇게 우리가 다져져 있는 이렇게 이런 거 같이 흙은 바로 마련목골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고 때로는 삼각형 때로는 사각형 여러 가지 모양이 돼 있죠. 그걸 가지고 흙의 달립구조 흙이 어떻게 구조돼요. 그래서 흙을 이렇게 뭉치면 아 볼찍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뭐하러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그래서 흙은요 자갈입니다. 또는 모래 실티 등의 조립토가 물속에 침경할 때 생긴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흙의 달립구조인데 입자가 크고 모가 날수록 강도가 커 이런 걸 가지고 뭐냐 하면 자갈등이 그렇죠. 입자가 굴 따위만 모가 크다 그래서 우리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D는 뭐예요. 동상 바로 이거는 지름을 나타낸다. D는 통상적으로 이는 뭐예요. 달립구조는 0.0074mm 이상의 모래 본부가 뭐야. 모래와 조약돌은 대개 지름이 뭐다. 흙의 지름이 0.074mm 이상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참고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우리는 탕강에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 집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상세히 할 건데 이 집안에 대한 내용을 하는 데 바로 뭐야. 예습 문제를 실제 한번 해보자. 실제 하는데 이것은 실제 은행 문제로서 2016년 10월 1일 날 기회 했으니까 뭐 이거 이제 PBT다. 종류를 시험으로 보는데 실제 출제됐던 문제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온도 온도가 하강한다는 것은 어떻게 온도가 널어간다는 말이에요. 널어가 하강에 토중수 흙이 있잖아요. 물 흙에 섞여있는 물이 얼었다. 그러면 얼음이 얼었네. 그러니까 쉽게 토중수라는 말은 어떻다. 흙이 얼었어. 뭐가 돼있어. 얼음하고 흙하고 같이 섞여있는 거죠. 토중수가 부피가 얼마냐 하면 일반 흙보다가 약 9% 정도 부피가 증대됐다는 말은 다른 말 하면 어떻게 해. 흙이 평창됐다. 이 말이죠. 증대됨으로서 지퍼면이 그 땅이 이렇게 돼있었는데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왔어요. 지퍼면이 부풀어오르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흙이 얼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동상현상 동상 그 다음에 연하는 뭐예요. 연해진 거지. 연해진 거 그 다음에 리칭이라는 말은요. 당연히 이렇게 연결됐다. 이런 뜻이고 액상화현상은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흙속에 물이 있다. 이거 가지고 보일링현상이라도 이렇게 해요. 액상화 액상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액상화현상을 다른 말로 보일링현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가 하강에 따라 토중수 흙에 물이 섞여 있는데 얼어가지고 흙이 갑자기 평창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동상현상이네요. 또 하나요.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시험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글자수도 똑같고 물음표까지 나오는데 역시 그러면 당연히 보기도 어떻게 해. 일본이 되요. 왜? 이거 해놨잖아요.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PBT나 마찬가지 CBT나 어느 것이나 다 뭐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은행문제잖아. 은행문제. 바꿀 수 있다 없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번 강은요. 바로 종합장으로서 건설안전기술의 제1강을 간략하게 했는데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바로 우리 예습이 했죠. 금방 집안입니다. 뭐예요. 땅이에요. 땅에도 안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사람이 다닐 수 있죠. 그래 다음 강의는 바로 집안의 안정성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종합장이잖아요. 앞에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보강하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닐 수 있습니다.